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 초음파를 활용하여 제조 생산 설비에 이상을 감지하고 고장을 진단하는 AI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모극랩 대표 이원근입니다. 저희 설비 고장 진단 솔루션인 와치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음파 센서를 설치를 하고 정상 상태의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이상을 감지합니다. 또한 이상을 감지한 뒤에도 어떤 이상이 났는지까지 정확히 고객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전시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액슈에이터라는 설비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음파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초음파 센서는 5MHz 샘플링 레이트까지 측정이 가능한 고사양의 센서로 저희 모극랩이 자체 개발한 센서입니다. AI 분석을 통해 설비의 이상 진단과 고장 진단까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본 솔루션은 정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이상 감지에 대한 파츠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상 감지 중에도 이상 상황인 LM 가이드 마찰인 부분을 분류를 하고 축이 휜 부분까지도 구분을 하여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처리 전문가 그룹으로 LG 삼성 출신의 대기업 팀장들과 함께 산업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를 통해서 무료 POC를 진행을 하고 저희의 서비스를 더욱더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